HK인호엔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균형잡힌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강점으로 보인 수액사업에서도 한층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충북 오성에 위치한 수액 신공장이 생산에 착수할 체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HK인호엔에 따르면 8월 18일이었죠.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체의 GMP 인증을 획득했고 이어서 품목별 허가 절차를 거쳐서 연내 제품 생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성 신공장은 플라스마 솔루션 에이지 등 15개 품목 연간 5,500만 개 수액제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충북 음성군 대소공장과 합하면 생산 가능한 수액제는 연간 1억 개 이상이 될 전망인데요. 100형태 수액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에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착공된 오성 수액신공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로 조재부터 멸금까지 생산과 보관 과정을 모두 자동화했습니다. 글로벌 품질관리 규정에 맞도록 첨단 IT 시스템이 적용된 것입니다. HK인호연의 곽달원 수액사업 총괄 부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통해서 의료 환경에 필수적인 수액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액제 시장에서 한층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K인호연은 생리시겸수와 포도당 등 기초수액제와 영양수액, 특수수액 등 44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액제 매출은 860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에서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3대 수액제 제조업체 중 하나인 HK인호연, 조만간 오성신 공장이 본격 생산에 착수하면 수액제 시장에서 그동안 절대강자로 굴림해온 JW중해제학과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CloY